거기 여주인공 분도 좀 닮긴 했다. 또 올라가. 지연 언니. 느낌 좀 있어. 있어, 있어. 그러네. 진짜요? 오늘 또 머리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가? 맞아, 되게 미스트. 어머, 그래요? 여기 이제 기생충 아저씨. 여기 이제 기생충 아저씨. 명훈 오빠. 기생충. 왜, 왜, 왜? 야, 너 그렇게까지 웃으면 내가 진짜 닮은 것처럼 보이잖아. 나는. 아니, 근데 어제 기사 보니까 기생충 속평 나온다며. 아, 진짜로? 그거 아냐? 속평? 속평에 나온다고? 국내에서요? 2탄, 2탄. 아니야, 그거. 12시장 충격. 아니야, 김여... 12시장 충격. 아니야, 김여... 죄송한데. 누가 섭외했어? 야, 이 오빠 문제 있다. 누군데 뭐 알고 섭외한 거야? 야, 이 오빠. 오빠 안 했어. 나 진짜 많이 했어. 아니, 기사 못 봤어요. 12시장 충격. 아, 진짜. 오늘 준비하신다고 그러네. 아, 진짜. 12시장 충격 나오는 기사는 상상도 못 했어. 정말. 아, 다진상해. 이거는 잠 못 자, 이렇게 되면. 재밌었죠, 솔직히. 아, 진짜. 이거 지금 이틀 내내 들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까지. 아우, 아주 불쾌했어요. 아, 진짜. 바지락이 왜 바지락인지 알아요? 왜? 바지락을 캘 때 이렇게. 뭐, 뭐, 흥 지랑하네? 심장 게임 하나 할까요, 뭐? 뭐, 마늘 먹고 이런 거 한 번 할까요? 좀 먹어봐야 돼. 아, 너무? 옛날 사람이야. 아, 그럴까? 아, 그럴까? 이게 너 나와.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이 살았듯이. 아, 저 오빠 어떻게 보내는 거야, 1박 2일만에. 드라마 안 할 거예요? 내 귀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죄송한데 저는. 그러니까. 이 동사자마자. 아, 진짜. 오빠를 드라마 안 봤어. 오빠를 드라마 안 봤어. 아, 진짜. 아, 진짜. 어느 순간. 지금 너무 가정처럼 편해서요. 예, 예. 약간 시범 시리즈 형식 때문에 이렇게. 아, 예. 죄송합니다. 오늘 보고 저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러니까 이 오빠 개그에 웃는 날이 온다는 거잖아, 지금. 그럼. 숱이 제대로 꼈는데. 아, 숱. 아, 톱 됐네. 왠지 껴있을 것 같은. 어떻게. 그냥 놔뒀다가 좀 이따 저녁 먹었을 거야. 저녁 먹었을 거야. 저녁 먹었을 거야. 아, 안 웃을 거야. 나 안 웃을 거야. 나 안 웃을 거야. 나 안 웃을 거야. 놔뒀다가 저녁 먹자. 옛날 우리 작은아버지가 쳤던 게 같은데. 진짜 끊임없이 치신다. 너 여기 다리 한번 바꿔볼래? 나 지금 오른쪽 귀에 이만 들려, 지금. 계속 얘기하셔서. 나 이렇게 질작거리는 오빠인지 몰랐어. 이야. 저는 이거 먹거리 서서 갈게요. 아유, 아유. 성규야, 다 준비해놔. 성규야, 서로 가자. 저 그만 흘리지는 않을게요. 셈표 이거죠. 게이스 나낭이다, 나낭. 아, 요거트도 질표. 아, 요거트도. 아, 맞다, 요거트. 요거트, 요거트. 요거트 먹을래. 맞다, 디저트가 있어. 진짜 만든 거야? 네. 대박이다. 아, 이거 아침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호텔 조식 느낌인 거잖아. 좀 잘 싸는 거. 어, 그래. 진짜 이 오빠 친해졌구나, 너네. 제 순서 편해졌어. 오빠를 놔둬라. 안 놔둬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진짜 저희가 이만큼 탈투를 해서 그래요. 걔 편해졌으면 좋다. 걔 편해졌으면 좋다. 오, 오빠도 시커나게 코를 또 이렇게 웃으시네. 웃어. 편해졌어, 편해졌어. ㅋㅋㅋㅋ 하하하하하